박수홍 친형 구속영장 청구 박수홍 부친의 진술 충격 박수홍 부모님 박수홍을 포기했나 역대화 19장 6절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왁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방송인 박수홍이 모처럼 미소를 짓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송인 미자는 1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mbn 동치미 녹화 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했는데요 남편 김태현과 함께 동치미에 출연한 미자는 일 끝나고 집에 가면서 마라탕시킨 남편 일 끝나고 한잔하는 재미 핵꿀잼이라며 남은 추석도 맛난 거 많이 먹고 보내자고요 이란 추석 메시지를 남겼죠 함께 공개된 사진에서 눈길을 끈 것은 신형사건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수홍의 밝은 미소였습니다 박수홍 친형 노안 아버지 망치 들고 송이 찾아가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송이 집 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습니다 노종원 박수홍 법률 대리인 박수홍씨 아버지가 박수홍에게 내가 우리 손주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망치로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뻑뻑 형이 박수홍에게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나 반성해라 노종원 박수홍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부친이 내가 손주들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실제로 전화기상으로 망치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한테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형은 박수홍의 재산 본인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재산에 대한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성도 없고 합의가 안된다고 설명했죠 박수홍 부모님은 박수홍을 버렸나 방송인 박수홍이 아버지의 진술 내용을 전해듣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농 이진우에는 박수홍 엄마 아빠 소름돋는 근원 끝까지 형편드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죠 이진우는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박수홍의 친흥에게 최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본 결과 두 가지 불의로 나누었다 박수홍의 지인들은 박수홍이 워낙 효자고 착한 사람이니까 형을 용서해 줄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고 이어 하지만 박수홍 최측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박수홍이 명확하게 형과의 이번 사안을 완전히 끝내기 전까지는 일단 부모님과도 아예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며 박수홍이 형과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사안에서 형을 극적으로 용서해 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진우는 박수홍이 단호하게 절대 형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다며 박수홍 아버지의 근황을 언급했죠 이진우에 따르면 박수홍의 사건이 검찰 단계로 올라가면서 박수홍 아버지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수홍 아버지는 조사 과정에서 모든 잘못을 박수홍 탓으로 돌리고 거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수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진우는 정말 사실상 이건 아들이 아니고 남이어도 원수여도 불가할 정도로 이야기 힘들 정도로 거의 박수홍을 죽이는 일방적으로 형을 지키기 위한 발언들만 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박수홍도 조사를 받았으니까 다 인지를 했다더라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어쨌든 아버지니까 따로 얘기는 안 했다고 한다며 결과적으로는 형과의 사안을 완전히 마무리 짓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다더라고 전했습니다 이진우는 진술 내용이 경악할 정도라더라 치명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한다 사실에 기반한 얘기였다면 그나마 이해할 법한데 사실에 기반한 얘기 이상이었던 것 같다 듣고 나서 이건 누가 시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그 정도로 박수홍을 남보다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박수홍의 마음이 단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30년간 동생돈 횡령 박수홍 친형 결국 구속영장 한편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박수홍이 친형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사정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친형부부가 매니지먼트 법인을 설립해 소액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소장을 제출했죠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이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한편 출연료 정상 비이행 각종 세금 및 비용을 정가한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박수홍 친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은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수홍은 형사고서와 별도로 지난해 6월 친형부부를 상대로 86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죠 그리스찬튜브는 박수홍님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속해 해결되고 항상 웃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며 한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단지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다투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튜브였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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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